밀수 없자인가? 밀수 없자 털어먹기 아이아이 맞네 아저씨 이 아저씨 고맙습니다 빵!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? 뭐가 뒤에 뭐가 이렇게 많이 따라오냐 어이 미안합니다 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게 아닙니다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메가패스 어? 화약통으로 밀수함을 없애기 어? 왜 제한된거지 여기지? 어이 뭐지? 왜이래 왜이러는걸까요? 왜왜이래 이 아저씨 왜그럽니까? 어? 어? 뭐하는거지? 물러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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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그런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게 아닙니다 메가패스 메가패스 다 된벼 다 된벼 쑤아악 어? 피했어? 이 자식이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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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 어렵지 않습니다 쑤아악 아 빨리가자 빨리 오늘 엔딩을 봐야될거 아니에요 그쵸? 저사람 저사람 되게 태평하게 낚시하고 있네 낚시하고 있는걸 후회하게 해주지 빠샤아악 어이구 낚시 떨어졌네 미안합니다 어이 미안합니다 어이 미안합니다 요건 도망가세요 이건 뭐지 어 이건 뭐지 어 임무 도중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지 자 미안합니다 Thr hood 도망가세요 와우 어휴 저 사람들 왜 누웠어 화약통으로 밀수함을 없애기 아 이게 화약통이구나 리을 디읍 리을 디귿 니은 비읍님 어서오세요 아하 아하 아프리카이라는 뜻이죠 어 그렇다는거다 네 그렇습니다 어 잠깐만 나 왜 걸렸지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걸렸지 어 나 아무것도 한 기억이 없는데 왜 걸렸을까 쫘악 이 자식들 어 어 어 어 어 이런 규직갱갱이 같은 놈들이 어 어 어 어 가깝네 가까우니까 그냥 가자 일단 이것 좀 떼서 나의 노출도를 노 낮춰야겠어 익명으로 낮추자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갈 길이 바빠서 미안합니다 어 아이씨 올라가야겠네 어 어 어 어 어 그렇죠 네 그거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네 아유 미안합니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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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뒤통수를 그냥 후려갈겨버렸네 어 미안합니다 오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네 가세요 아 배고프네 스템 아듬스 어떤 놈은 우리집을 털었지 사회적 상태에서 암살 실행 누구를 암살해야 되지 누구를 암살하는거지 누구를 암살하는거지 아 시민선동이라고? 걔야 안녕 어 사회적 상태에서 암살 실행이 뭐지 사회적 상태에서 암살검으로 공격 암살검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어 어 어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기다려 비교 주인공을 쫓아가야됩니다 아 주인공은 난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렇구만 이렇게 하는거였구만 자 나는 장교를 죽일거야 그만 쳐 그만 쳐 주아 아 그렇구만 참 스테판포우 왜 이렇게 피가 없지 어 고맙습니다 어 이 자식이 어 오케이 미안합니다 꼬마야 고맙다 꼬마 12파운드나 들고있어 꼬마 12파운드나 들고있어 꼬마 12파운드나 들고있어 좋았어 슥싹슥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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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악 으악 파견했다고 이런 멍청한 잡종 같으니 지금 나보고 존재해 내가 차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전화를 하는거냐 개소리 으악 야 험악하게 생겼네 흠 찾아줘야겠는데 이거 차 뭐하는거야 문을 만들어낼 뭐하는거야 문을 만들어낼 오케이 암살자를 전투에 활용하거나 그들이 고유한 능력을 이용하세요 T를 누르고 있으면 모집 휘를 호출합니다 계약 어? 뭐지? 어? 뭐지? 어어어 야 상남자인데? 흠 야 상남자야 야, 이 아저씨 사람잔데? 어우, 야... 그렇구나, 저 사람 이제 암살때는 협력자네요 자, 지금 이 친구가 저의 첫번째 동료가 된 겁니다 아, 호출해서 적을 죽일때마다 레벨업을 한다고요? 아, 저, 그, 우리 동료, 첫번째 동료가? 야, 열받은 주방장, 동료 됐습니다 동료가 주방장 됐고요 자, 맵을 봅시다 또 이제 배운거 써먹어야지 어? 바로 옆이네? 바로 옆이면 그냥 가자 아, 동료 삼기 가능 뭐, 동료 많아서 뭐합니까? 한 명만, 한 명만 잘 끌고 가면 되지 그죠? 아저씨 쩌는데? 아저씨 쩌는데? 아저씨 쩌는데? 아, 아저씨 그냥 나오더니 그냥 쌍남자야? 어? 오든이 그냥 푸죽간 칼로 그냥 오가지를 그냥 확 그어버리네? 이야... 아저씨... 호출돼서 싸우다가체력이 줄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? 결국 무적이라는 거잖아, 무적. 무적은 아니고 약간 불사죠, 불사죠.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불사죠. 이 자식 뭐 일단 낚는 거 같은데? 자, 보스톤. 이게 홍차전쟁 막 그런 거 발발하는 건가? 아닌가? 무슨 홍차전쟁인가 뭔가 있지 않습니까? 아닌가? 가라! 아저씨는 왜 막고 있어요? 아 참 거참, 이 아저씨. 그거 왜 막고 있습니까, 아저씨? 어? 진행 중, 수령 가능. 왜 안 되지? 아, 암살 저거 게이지가 차야 되는구나. 아, 저기 게이지가 있네. 왼쪽 하단에 보면 게이지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암살. 아, 암살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